저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제가 서양 문답할 때 예의라고 크게 저 뒤에 계신 분이 다 들릴 수 있도록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한고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본 장르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대소열이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본 장르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하십니까? 네. 주안에서 같은 회원된 형제들과 서로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목사와 성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아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하십니까? 네. 제가 질문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도 바르게 대답을 하시네요. 네.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합평을 도모하며 성실이 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 신자여 겸하여 복사가 되겠은 즉 자기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께 그대에게 영어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케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법원을 세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서약 문답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이렇게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귀에 한 번 드리고 쓰시고 고맙습니다. exact게요. 감사합니다.